헬리 메르 님을 배신할 생각인가? 나는 단체 내 기억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그런 걸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거야 계속 싸울 생각인가? 타겟 견뎌! 괜찮아, 제노? 으악! 으악! 새 여장... 겔리메르인가? 아직 쓸데없는 기억이 남아있던 모양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지워주지 정신차려! 내 기억을 좀 크게 쩍고 있잖아 내 기억... 아니, 어떻게 아직도 움직이는 거지? 헬린! 어서 저녁수를 멈춰! 반드시 퇴새라! 으악! 히앗!